대구 달서구 월공로 268-10 상인레거리 인근 상인롯데백화점 앞에 위치한 풍청관입니다.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. 내부는 상당히 넓고 룸도 있으며 튼실한 장어를 직접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민물장어 식당입니다. 깔끔하게 잘 나오다 보니 어른들 모시고 하기도 아주 괜찮은 곳이고 식전 장어튀김은 맥주안주로도 아주 훌륭하죠. 제가 고른 장어는 초벌되어 나오고 숯불에 직원분들이 다 구워주십니다. 장어 좋아해서 집에서도 가끔 구워 먹는데 아무래도 냄새 때문에도 있고 준비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가격은 좀 있어도 식당에서 먹는게 편하죠. 특히 풍청관은 저렴한 가격대다 보니까 부담도 덜합니다. 잘 구운 장어는 겉바속촉 그 자체죠. 부드러운 속살은 기력회복에도 술안주로도 훌륭합니다. 맛도 영양도 훌륭한 장어는 추가 주문을 자동으로 필수로 부릅니다. 그냥 먹어도 좋지만 고추장아찌나 깻잎, 부추랑 곁들여도 최고죠. 이 집은 장어탕은 사실 좀 그저 그런데 된장찌개는 맛있습니다. 다른 식사료 메뉴들도 다양해서 점심 식사도 괜찮을 것 같고 맛도 건강도 기력도 챙길 수 있는 풍청관, 풍청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